자, 92. 고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행사 마치고 급히 가서 임종까지 하고 어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 대통령의 부친 빈수의 조문,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장례식 조문 관련된 영상들이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인이 되셨죠? 뭐 사실 아버지, 부친을 여인 모든 세상의 아들과 딸들, 사실 각별한 인연 다 생각나게 말인데요. 특히 고인이 되신 윤기준 교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저 사진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알려진 사진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고 윤기준 교수 두 분이 찍은 사진이 유독도 많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라는 걸 짐작해야 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일단 사진이 저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데. 그리고요, 지금 저 사진 위에는 제목이 있는데 제1의 멘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버지랑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에 각각 설명이 있는데 일단 뭐냐면요. 성적이 떨어지면 격려를 하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학창시절 얘기. 그런데 반면에 아마 저거는 대학시설을 말하겠죠. 술에 취해 귀가하면 아들을 엄하게 훈육을 한다. 그래서 약간 매를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직접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주도를 가르치는 아버지이기도 하다. 술을 마시려면 제대로 똑바로 마셔라. 대신에 저렇게 술 취해서 비틀거리 들어오면 또 혼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검사 때는 고비마다 부친의 조언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아버지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연세의 교정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방학 숙제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풀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봉지 그만두면 식당해라. 아버지하고 이렇게 반주도 좀 하시면 저도 조금 얻어먹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반주하면 다 떨어져. 그럼 제가 와서 조금 더 계란말이라도 좀 해와야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제 1멘토고. 다양한 어떤 아버지하고의 추억 이런 걸 좀 얘기한 영상이에요. 김영주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김영주 전님도 혹시 의원님의 아버님하고 둘이서만 찍은 사진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아 보입니까? 많아 보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우리 아들들하고 찍은 사진이 꽤 많은 분인데. 요즘에 많은데. 어린 시절에 물론 이제 어린 시절에 제가 아버지하고 어디 놀이에 가서 춤추는 장면. 내가 춤추는 장면. 아버지랑 같이 갔던 장면. 혹은 저는 바닷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사진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타고 말하자면 해가 지는 장면이라든지. 또 배를 탈 때 같이 그때 여름철 같은 데는 장티푸스 주사를 맞고 배를 탔어요. 혹은 12시 넘어서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도장을 짓고 왔던. 그래서 그런 기억들 아버지랑. 추억이 많으시네요. 배를 탔던 기억. 다녔던 기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은 굉장히 각별했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어떤 아버지였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자상하게 키웠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공부도 아버지 연구소에 연구실에서 했고. 숙제도 했고. 또 격려도 많이 했고. 아버지가 또 사진도 많이 찍어주신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제가 공부를 보니까 프리드먼의 책을 선택했다. 선택받을 자유인가. 선택의 자유인가. 사실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소주를 먹고 술을 먹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무슨 책을 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책을 권한다고 해서 자유 읽어지지도 않고. 또 읽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자유롭게 자유로운 부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신세계 철학.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전 철학이 어디부터 나왔는가. 자기 아버지가 시카고 학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시장,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맥락.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잘 자라줬다라는 말이 단순히 대통령이 돼서 잘 자라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과 아들이 맥을 같이 하는 정신적인 일을 가진다는 것에 굉장히 아버지로서는 흡족해 하시면서 눈을 감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 떠오르는 표현이 그러니까 교감.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 생전에 굉장히 교감이 많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자랐다. 약간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상황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부친과의 관계를 보여준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일단 방금 전에 영상도 보지만 제1의 멘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이 많다는 거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고교 졸업 후 자택에서 직접 주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체벌을 했다는 얘기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있네요.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밀턴 프리드만의 책을 선물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내용을 담은 경제학서적이거든요. 이걸 선물해서 읽어봐라.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니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저 밀턴 프리드만 책을 인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대충영실 핵심 관계자가 전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가 끝난 뒤에 병원에 찾아가서 임종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0여 분 뒤에 별세를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의식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아들로서는 아들이 윤 대통령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짧지만 그런 어떤 유언일까요? 이런 걸 지금 남긴 걸로 또 알려지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주호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고 윤기중 교수가 연세대학교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예교수까지 하셨는데 신주호 전 의원님도 연대를 졸업하셨고 특히 경제학과 전공하셨거든요. 윤 교수님 수업을 대학실에 들으셨다고요? 네. 통계학을 들었는데 학점은 아주 안 좋았던. 아, 학점을 짜게 해주셨군요. 아니, 제가 공부를 좀 못했고. 공부를 안 하셔서. 굉장히 지금 인상에 남는 거는 굉장히 자상하시고 학생들 대할 때 마치 아들 대하듯이 좀 그런 자상함이 있었고 굉장히 소탈하셨습니다. 어제도 별경제 MBN에서 후배 교수, 연대경제학과 후배 교수 인터뷰해갖고 단벌 신사였다고 했는데 저희들 보면 옷 입는 게 굉장히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굉장히 수수하게, 멋부리지 않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무슨 패딩 점퍼인가 계속 입잖아요. 그거 외국까지 가져갔어요. 지난번 나토가서도 입잖아요. 그게 부전자전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10만 원, 결혼하기 전에는 10만 원 이상 자기가 옷을 사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벌 신사 아버지의 그런 걸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윤기중 교수님은 그런 분이셨고 굉장히 원칙주의자인데 지금 매스컴에 소개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박사학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연대상대에서 유일한 석사학위 교수였거든요. 그렇죠. 박사학위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박사학위 구제박사제도 해서 적당하게 논문 하나 쓰면 모교에서 연대에서 그냥 박사학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사코 거부를 하신 분이에요. 굳이 그걸 왜 하는가. 원칙에 안 맞는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윤기중 교수님이 연대 내부 교직원들 추천으로 총장 후보에도 올라요. 거의 1순위로 오르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대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총장이 되려면 기독교 신제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총장이 되시려면 좀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그건 원칙에 안 맞는다. 그럼 원래 기독교가 아니셨군요. 이제까지 기독교 신제가 아니었는데 총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신앙을 갖는다? 갑자기 뭐 개종인가요? 아니면 신앙을 갖는 건가요, 그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도 뭐 어디 사진이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도 VIP석이 아니라 그 단상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 일반석에 밑에 앉았다는 거죠? 일반석. 그것도 누군가가 이제 윤기중 교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뒤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사진이 오늘도 공개가 되십니다. 오늘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유내강이라고 할까 본인에게는 굉장히 원칙적이죠. 원칙적이고 타인을 대할 때는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런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신주호 주원님, 윤기중 교수 강의들은 제자 맞군요.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미리 준비를 하신 건지 평소에 알고 계신 거 보지만 아무튼 제자 인증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 사실은 내일 미국 수국을 해서 한미일 정상이 참석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 절차가 남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니 장례식이 내일까지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러거든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은 차질 없이 출국한다. 내일 장례 절차 발행까지 다 끝나고 오후에 출국 예정이다. 그대로 예정대로 간다. 그리고 18일, 미국 현지 시간 18일에 우리로는 19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한미일 정상회의가 지금 일단 시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내일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오후에 출국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신한 전 의원님. 사실 지금 저희가 김병준 전 의원님도 그렇고 신주호 전 의원님도 그렇고 사실은 두 의원님이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 아버지로서의 어떤 느낌과 추억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부친상을 조롱하는 듯한 마치 조롱하는 듯한 글, 반응 이런 게 온라인에서 떠들고 있다면서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이게 지금 트위터상에 칼럼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거의 조롱을 넘어서 저주와 폭력적인 언어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는 살 날린 게 잘못 갔나 아들도 데려가야지 이런. 살이요?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살은 저희가 지금 통상 무속에서 나오는 그 살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인간이길 포기한 수준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뭔가 이렇게 정도가 넘어선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붓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길 포기한 정도 수준인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이게 또 더군다나 본인은 이제 언론사에 컬럼드 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공인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렇게 거의 조롱을 넘어선 이런 저주와 폭력적인 언어를 선택해서 악담을 퍼붓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사에 담겨져 있는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에서 보면 커뮤니티 글들. 일반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쪽의 분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정도를 넘어서는 이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사실 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정치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립적인 구도, 극단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렇게 증오심을 표현으로 하는 걸까? 이건 뭐죠, 도대체?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인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윤리가 있는데 상을 당한, 특히 앞서 얘기했지만 이 부자지간의 어떤 굉장히 따뜻한 정을 나눴던 그런 관계잖아요. 또 일국의 대통령이고 이런 것들을 봐서 너무 도가 지나친 이런 발언들을 하거나 글을 남기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오신환 전이 말씀하시는 동안 화면에 어떤 반응, 댓글, 어떤 온라인 커뮤니터에 글들 약간 소개된 게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좀 불러올까요? 좀 돌려보시고요. 김주수 전 총장님께서 저걸 좀 한 번 봐주세요.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거를 소개하기가 조금 뭐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김주수 전 총장님, 저걸 좀 보시면서 사실 정치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 험담을 다 하잖아요. 사실은요.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진짜 별 소개를 다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너무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조금. 이거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데요. 한국인의 전통에서 보면 삶을 마감한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또 용서나 하해 그리고 회원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 대부분의 장례 절차에 대하는 정서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한쪽을 또 저주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정치가 조금 더 상호 대화하고 타협해서 뭔가 합의가 하는 협치 문화가 좀 더 있었다면 좀 더 이런 게 덜한데 여야가 너무 극렬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아버지의 죽음에 저런 저주의 거를 또 한편에서는 하고 있고요.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원내대표의 조문객이 나오는 자리에서 또 장례식장 앞에서 극우 유튜브들이 약간 좀 구성이 나왔죠 거기서. 비난하고 이런 식의 대립 정치가 있는데 한 십몇 년 된 영화지만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되기 어려웠더라도 괴물이 되지는 맙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대립을 하고 서로 갈등하더라도 정치는 정치고 또 한 사람의 숭고한 삶이 마감하는 이 죽음 앞에는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죽음은 다 안타깝고요. 유족들은 슬픈 겁니다. 그리고 그 고인이 되신 분과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들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요. 글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물론 또 이런 글을 남기신 분들이 아니 내가 언제 주워 썼습니까? 거기 주워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 보시면 짐작하시잖아요. 무슨 말로 저걸 쓴 건지. 왜 쓴 건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는요. 한편 신지호 전회원님. 기억을 2019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 재직 시에 모친상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글쎄요. 북한이 사실은 조임을 좀 보냈어요. 어떤 성의 표시 또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북한이 해온 행동 패턴을 보면 접촉이 있었던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뭔가를 합니다. 접촉이 있었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정상회담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뭔가 조문단도 보내든가 조의를 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접촉이 없었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기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 의원님 말씀은 별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원래 그렇다 거기는 약간 이런 반응으로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projects 만들기 재밌ailed Hamp Jaill 빌한 Dance 앙 given 빌한 애